태아를 지켜낸 엄마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낙태법 공백 문제를 집중 취재한 김영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낙태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보도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낙태법 공백 사태가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산부인과들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라거나 본인들이 낙태 전문병원이라거나 하는 식의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아의 주수별로 가격을 매겨서 낙태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참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저희가 낙태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짚어드리고 또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기획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취재가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낙태법이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위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진 법안만 6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려면 여야 간사진들의 협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진 의원실을 통해서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면 인터뷰는 응하지 않았고요. 또 대체적으로 전화나 서면을 통해서라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좌진을 통해서 일부 상황이나 입장 정도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낙태 관련 취재가 어려운 상황 자체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국회의 분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대선 후보들도 낙태 문제에 큰 관심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일부 소극적인 어떤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아의 생명을 고려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낙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상태고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명 경식 풍조가 우려된다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정의당 심성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주장을 해왔죠. 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꺼져가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임신 주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부 낙태는 허용이 되는 상황인데 가톨릭교회는 모든 낙태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임신 주수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죄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대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낙태 관련 상담을 강화하거나 낙태 상담 후에 숙려기간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방향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또 낙태 시술 병원의 경우에 조금 더 조건을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낙태 광고 같은 경우에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낙태법과 상관이 없이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정책들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임신부들이 낙태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절차를 좀 어렵게 한다든지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낙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뭐냐면 임신한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다른 입법적인 조치를 하라는 것이죠. 낙태를 줄이려면 생명존중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인 틴스타가 제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틴스타라는 것은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스타인데요. 미국의 한나 클라우스 수녀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올해 생명의 신비상 대상을 수상한 착한목자 수녀회에서 도입을 해왔습니다. 이 틴스타는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 그리고 정서적인 면까지 총 다섯 부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성을 이해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측면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각별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1회씩 12회로 다소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남녀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린이용 틴스타 또 성인용 틴스타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낙태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낙태 취재를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태아의 생명을 위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낙태법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없어진 것이지 완전히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직무유기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작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신자분들의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태법 공백 문제를 취재한 김영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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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